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인 만큼 어떤 비피더스균을 골라야 하는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영상 끝부분에 제품 추천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자 비피더스균 최근 2, 3년 사이에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비피더스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비피더스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 열려고 저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비피더스균의 우월하고 탁월한 효과를 체감하고 계셔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유행이 시작되면 꼭 똥파리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 비피더스 제품들이 너무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야 건기남 너가 좋다고 해서 비피더스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 이런 분들이 최근에 엄청 많아져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특정 비피더스 제품 영상에서 추천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요 이번 영상이 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유튜브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하고 싶어도 저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을 버리고 갈 수 없고요 이번 영상이 제 마지막 비피더스 영상이고 마지막인 만큼 어떤 비피더스균을 골라야 하는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끝부분에 제품 추천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드디어 6월 말이나 7월 초에 건기남의 이름 석자를 건 첫 번째 제품 건기남의 리포존 비타민 C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효과 좋은 비피더스 고르는 법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평생 기억할 수 있는데 사실 좋은 비피더스 고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피더스균의 실제 이름 진짜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서 그 이름을 찍어 드릴 건데 그 전에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동양인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은 건기남이고요 이런 식으로 유산균과 비피더스균도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산균 LGG 유산균 많이 아시죠? 얘는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 GG예요 GG가 진짜 이름 이렇게 비피더스균도 진짜 이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에서 제품화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피더스균들인데요 제조회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세계 3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사라고 불리는 다니스코, 크리스찬 헨센, 그리고 로셀이 있고요 모리나가라고 하는 제조사도 있고요 이 4개 회사는 전부 해외업체들이고 우리나라 제조회사도 2개 있죠 비피도, 그리고 락토메이슨 보시면 공통적으로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다 갖고 있네요 그리고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브, 락티스도 있고요 이 롱검, 비피덤, 브레브, 락티스 이게 제가 동양인 중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피더스균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 뒤에 써있는 코드명처럼 알파벳과 숫자가 써있는데 그게 비피더스균의 실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자, 그럼 이름을 찍어드리기 전에 왜 좋은 비피더스균 고를 때는 균의 실제 이름을 확인해야 하냐 제조사별, 비피더스균의 종류별, 그리고 실제 이름에 따라서 균의 품질이 매우 다르고 임상실험 데이터가 많은 균, 데이터가 없는 균, 데이터가 좋은 균 그리고 데이터가 별로인 균을 그 이름으로 판별할 수 있어서인데요 제가 다른 영양제들은 임상 데이터를 그리 썩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유산균, 비피더스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만큼은 임상 데이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리죠? 그 이유는 제품에 써져 있는 균수, 국내 제품은 보장균수가 써있고요 해외 직구 제품은 투입균수가 써있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균수는 단순한 제품의 스펙일 뿐 절대로 장까지 살아가는 균수를 의미하지 않고 이게 유산균보다 비피더스균이 특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비피더스균은 엄청 예민해서 균을 만들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장까지 살려보내는 게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제품에 지 아무리 500억, 600억 마리를 투입해도 아무리 100억 마리를 보장해도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비피더스균은 장까지 살아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 비피더스균은 미국 FDA 그레스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특허가 몇 개국에 몇 개예요? 사실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표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어떤 이름을 가진 비피더스균이 좋으냐? 저는 모리나가의 BB536, M16V, 그리고 다니스코사의 HN019, BI07 이렇게 네 가지가 탑티어 그 중에서도 완벽한 원탑은 BB536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셀사의 R175, B94, 크리스찬 한센사의 BB12 이렇게 세 가지가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크리스찬 한센이랑 로셀도 임상 데이터가 많은데 왜 탑티어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물론 크리스찬 한센이랑 로셀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임상 데이터도 많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비피더스균 단독 임상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다른 균들이랑 섞어서 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비피더스균이 나쁘진 않겠지만 최고로 좋은 것으로는 검증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내 제조사 두 곳 이 업체들도 좋은 회사들이에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규격화된 비피더스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비피더사 같은 경우에는 비피더스균 임상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부족하고요 락토메이스는 더 부족하거든요 이 두 회사의 역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비피더스균의 기술력이 좋다면 모리나가나 다니스코사 같이 단독 준주로 진행된 임상 데이터를 진지하게 갖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스코사와 모리나가의 비피더스균은 검증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로세사와 크리스자나세는 세계선수권도의 금메달 그리고 비피더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락토메이스는 전국 최전 금메달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겠지만 급차이는 넘사벽이다 이 정도로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비피더스균 다시 말해 충분히 검증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추천드릴 수 있는 비피더스균 4가지 모리나가사의 BB536, M16V 그리고 다니스코사의 HN019, BI07 상세한 이름까지 추천드렸고요 이 균주들이 들어간 제품은 무조건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선 이 균주들이 충분히 사용된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비피더스균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보다는 국내 생산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또 보관 방법이 실온 보관이든 냉장 보관이든을 떠나 배송은 무조건 냉장 배송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 추천드릴게요 추천 제품은 총 4가지입니다 땡땡타민 브랜드의 대장강강 비피더스와 심리스 비피더스 2개랑요 땡리엘 브랜드의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그리고 클리어런스 이렇게 2가지에서 총 4가지인데요 제가 앞서서 탑티어로 소개해드린 4가지 균들이 충분히 사용된 제품들이고요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 골고루 섞여있는 제품을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장강강 제품과 밸런스 제품을 그리고 무름변이 고민이신 분들은 심리스 제품 반대로 변이 너무 단단해서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 분들은 클리어런스 제품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는 섭취 후 한두 시간은 뜨거운 음식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눕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올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